고성국 칼럼입니다. 좌파와의 문화전쟁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요. 두 번째 시간은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세 번째 시간은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네 번째 시간은 팬덤이 아니라 홍의병이다. 다섯 번째 시간은 막말은 주체사상 품성론의 소산이다. 여섯 번째 시간은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단죄하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 고성국 칼럼을 아주 뜨겁게 지지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한두 번은 더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칼럼은 좌파의 막말은 영웅이 되고 우파의 막말은 죄인이 되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송영길이의 선전포고라는 출판기념에서 송영길이는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X로 하는 것은 대개 어떤 단언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십시오. 이 나쁜 X 말이야. 서면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 X의 XX들이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이 미친 X들이 이런 식입니다. 거의 시중 잡배들이 술 먹고 주치해서 길거리에서 싸움할 때 쓰는 수준의 말을 무대에 올라가서 해대는 겁니다. 이런 건방진 X가 있나 어린 X가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선배일 뿐 아니라 한창 검사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X를 그냥 놔둬야 되겠냐. 이런 식입니다. 민영배는 어이없는 XX네. 다는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이런 식이에요. 태용호가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단식 쇼하면서 국회 안 천막에서 쇼하고 있을 때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연설 질의응답할 때 태용호 의원한테 쏟아부은 욕설을 항의하기 위해서 당대표인 이재명이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재명의 지지자들,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의 똘마니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다가 태용호가 나타나자 빨갱이 공산주의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죽이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박영순이라는 자는 이게 국회의원인가 봐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임종성이라는 자는 저는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변을 먹을지언정 이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라. IAEA를 해체하자. 권칠승이라는 자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채원일 함장한테 천안함 함장이죠.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막말을 해댔습니다.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 때 박영순이는 20대는 역사에 대해서 경험치가 낮다. 그래서 우리를 지지 안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안민석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또 윤호중이는 오세훈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불렀어요. 안민석이는 또 정권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 터뜨리는 게 우연이겠냐 이렇게 의모론도 불쑥 제기하고 김포 서울시 편의회의가 나오자 박찬대라는 자는 천공이 지난 8월에 경기도 서울 통폐합을 주장했는데 천공하고 김기현이가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의모론을 제기했어요. 지금 제가 막말이나 음모론 극히 일부만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전해드렸는데 이런 막말과 음모론을 주장했던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막말했다는 이유로 막말했다는 이유로 또 음모론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내에서 문제가 됐거나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느냐 처벌을 받은 자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최강욱이가 얼마 전에 무슨 발언으로 징계 먹었죠? 무슨 발언이었죠? 아 그래요. 그게 거의 유일한 징계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도 최강욱이가 이미 다른 건으로 다 징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추가 징계 하나 뜬 겁니다. 거의 징계가 없었어요. 또 최강욱이 조차도 당에서는 긴급 징계를 했지만 그 징계 왜 하냐. 그 최강욱을 옹호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장 개딜들부터. 기억하시죠? 또 이렇게 수많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막말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동료 자기들끼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또 더불어민주당과 중복 주사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 다 영웅 대접받았어요. 대통령한테 용감하게 달려든 사람들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 제대로 하는 무슨 우리 진영의 영웅들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우리 쪽을 좀 볼까요? 3년 반 전에 김대호라는 사람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관악합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 유세 중에 3, 40대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있다. 이게 3, 40대가 그야말로 묻지마 종복 주사파잖아요. 묻지마 더불어민주당 투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김대호가 운동권 출신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3, 40대는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있다. 그런데 이게 청년비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건 또 노인비아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게 다 목표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면 이를테면 신장투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장애인 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을 받거든요. 그게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 대책을 모든 노령자층으로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써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딱 이 대목 끄집어내가지고 노인비아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좌파들이 이걸 딱 청년비아다 노인비아다 딱 찍어서 끄집어내면서 좌파 매체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갖고 결국 김대호가 후보직 박탈당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중에 우리 고성범 본부장 친구 누구죠? 차 차명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어요. 김재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태용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했는데 태용호의 발언 중에는 보면 제주 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벌어진 거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이게 징계 사유야. 아니 이거 팩트 아닙니까? 김재원의 발언에 보면 5.18 정신 헌법수록에 반대한다. 그건 우리 자유파 절대다수의 입장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광훈 목사가 우파 자유파 천하통일했다. 이것도 사실 아닌가요? 광화문 집회는 정광훈 목사가 수십 차례 주도하고 있잖아요.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그렇죠. 4대 국경일과 보통 국가기념일은 격이 다르죠. 국가의전에는 다 격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과 3부여인, 5부여인과 장관, 차관들이 격이 다르듯이 그렇잖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누군가가 자유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발언, 막말을 해도 일단은 옹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비판을 하면 무조건 옹호부터 해.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뭐 있냐. 문맥을 잘 봐라. 이런 식으로 일단 옹호를 해요. 해서 전선을 구축해.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막말도 아닌데 좌파 쪽에서 누군가를 공격해 대면 일단 다 움찔하고 물러서버려. 그래서 이 사람만 남아. 태용호 발언 때 태용호만 달랑 남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태용호한테 연락을 했더니 태용호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당분간 발언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 제가 대신했잖아요. 여러 차례. 4.3이 김일성 지시지 그러면 누구냐. 뭐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종북추사파는 이런 것들을 다 진영 간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개인의 말실수로 보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 과정에서 자기들의 전사가 저 우파를 상대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했다는 거지. 너 잘했어. 더 세게 해.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 종북추사파들한테는 막말이 훈장이에요. 막말 많이 하는 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더 거친 막말을 하기 위해서 나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입만 열면 막말인 저 최강욱이 입만 열면 가짜뉴스 하는 김의겸이 입만 열면 뻔뻔한 소리 하는 윤미향이 입만 열면 국민 허파 뒤집어지기 만드는 조국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파 진영의 스타처럼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 압권이 이재명이지. 이재명의 그 흉측한 반패륜적인 반인권적 발언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자파의 리더로 옹이 되고 이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개딸들이 저렇게 대여를 조성해서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은 좌파에게는 우파와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막말 잘하는 자가 싸움 잘하고 전투력 강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유우파는 막말도 아닌데 막말도 아닌데 좌파들한테 잘못 걸리면 막말했다고 프레임 덮어 씌워놓으면 다들 이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랑 혼자나만. 혼자서 실컷 두드려 맞고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민노총이 장악한 좌파냥 언론으로부터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면 당에서 징계해. 완전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도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종북주사파와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정치투쟁이고 이념투쟁이니까 말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몸싸움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말싸움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뻑하면 막말했다고 그러면서 징계 맞고 입도 못 열게 하고 활동 정지하라고 그러고 그러고 저쪽은 막말만 하면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 말전쟁의 주도권을 종북주사파가 그냥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저 종북주사파들은 계속 막말의 수위를 높여가요. 그리고 공격의 초점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잡는다고요. 딱 그게 초점을 겨녀서 최고 권력에 대해서 싸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헌 날 방어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구 칼럼에서 말씀드립니다. 좌파의 막말은 영웅이 되고 훈장이 되고 우파의 막말은 죄인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런 프레임 자체를 바꾸내야 된다. 막말이 뭔지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 규정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제가 좌파의 문화전쟁 일곱 번째 주제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